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카오스링 추억돌리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겠습니다 근데 유니크는 언제 가냐 이거 도대체 아직도 저처럼 못간 사람 많이 있겠죠 유니크 언제 가냐 또 안갔나 와 이게 진짜 언제 가냐 돈 건 사람들 많겠지 아 그렇습니까 아 다음 캐릭터 은월이 있는데요 은월은 그래도 15% 966 노리고 싶긴 하거든 솔직히 근데 15%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 은월은 끼고 있는 거라서 은월은 잘 나오면 좋은데 아 돌려보겠습니다 잠재만 떠주면은 아 아 힘 15%로 아 근데 공격력이 18밖에 안되네 떨구고 하긴 좀 그렇죠 돌려보자 떨구는 건 좀 그렇네 공격력이 좀 그래도 마이너스가 없었으면 해봤을텐데 와 공격력이 너무 떨궜다 와 다 떨궜네 아깝긴 하네 아 마지막이로군요 힘 9%에 공 2에 아이오 아깝다 15% 떴을 때 그래도 옵션 좀 나왔으면은 좋았을텐데요 좋았을텐데요 아 좀 아쉽네요 아 이것으로 카우스링 죽음 돌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